자 1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만큼 더욱더 힘차게 이 분 만나보도록 하죠 박성우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어디 가신다고요? 지난번에 앵커님이 서울랜드를 강추하셔서 서울 대공원은 갔는데 옆에 있는 서울 랜드를 한번 가볼까 랜드 가야 됩니다 랜드 진짜 재밌어요 저도 거의 10년 훨씬 높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옛날 랜드랑 좀 달라졌어요 옛날 랜드랑 좀 달라졌으니까 운용사가 어디죠? 민간 아니죠 랜드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번 잘 재밌게 놀고 오세요 한참 고생하시겠네요 뜨거운데 좋습니다 일단 어제까지도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은 금융시장 잠깐 체크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매주 요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증시가 움직이는 요소에 대해서 제 기준에서는 경기, 실적, 물가, 금리 이런 것들을 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에서 이번 주도 똑같은 기준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경기부터 한번 체크해보면 경기를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수없이 많기는 한데 일단 제가 주목하는 거는 뉴욕 연원에서 발표하는 매주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잠깐 또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0.96이었던 게 이번에는 어제 발표된 게 0.93 소폭 하락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경기 선행지수가 멈춘 게 6개월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 지난번에 그림하고 거의 똑같기는 한데 어쨌든 2008년 이후로 이 주황색 선이 뉴욕 여는 경기 선행지수인데 현재가 이쪽에 좀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거는 지금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좀 보여드리는 건데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게 보통 경기가 좀 바닥권이었던 경기 침체, 금융위기나 이런 거 말고요 일반적인 경기 둔화 이런 거에 좀 바닥권이었었는데 지금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서 이미 상당 수준까지 경기는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본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걸 보시면 6개월째 지금 이 주황색 선 이게 좀 멈칫해 있는 게 계속해서 유지 중이라는 거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주가가 반영해서 올라간 걸 수도 있는데 이 경기 선행지수가 위쪽 방향으로 완연하게 좀 튼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이면 그럼 경기 침체는 이제 좀 완연하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펼쳐지면 아무래도 긴장의 수위를 좀 많이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 경기가 하강하는 게 좀 멈춰 있다 더 이상 경기가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 그게 6개월째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때마침 엊그제 FOMC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SAP에서도 보면 경제 성장 전망률을 올해를 기존에 0.4였던 거를 1%로 올렸거든요 GDP 성장률을 저는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갑자기 많이 올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FOMC에서도 그렇게 일단 경기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경착륙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좀 차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연준위원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업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실적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쨌든 주식이니까 실적이 중요한데 이제 그 기업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이거 12개월 선행이 EPS예요 이거는 앞으로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벌까 이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고 이걸 평균을 내서 주가처럼 표현을 한 건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지난주가 228.35였다가 이번에 발표된 거는 228.83 그래서 이것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2010년 이후에 S&P500의 실적 전망 추이고요 이게 최근 현재 모습이고 이거는 금융위기 때고요 코로나 때고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좀 떨어졌다가 보시는 것 좀 약간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걸 또 확대해서 2022년 이후에 실적 전망 보시면 22년 2월 중반쯤 때부터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그래서 경기도 어쨌든 하락을 좀 멈췄고 실적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그림에다가 이제 금리를 한번 보시면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3.83%였던 게 엊그제 엊그제가 3.83%이었고 어제 3.72% 해서 11bp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0.11%포인트가 하락을 한 건데 이 정도면 하루치고는 꽤 많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금리가 일단 하락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금 멀리서 봤을 때 2019년 이후에 10년물 금리 추이 보시면 제가 여기 적어놓기는 했는데 최근 들어서의 금리 추이는 이것도 보시면 제가 이런 분석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금리 자체가 일단 고점을 점점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리는 아직은 하락 방향으로 완전히 틀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좀 서서히 하락하는 이런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최근 5일간 10년물 금리 추이거든요 아까 3.83%에서 3.72%로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목할 거는 FOMC 이후에 이틀 연속 금리가 하락했어요 물론 단기물은 좀 올라간 게 있었는데 장기물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FOMC에서 우리 두 번 올릴 거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장기물은 왜 내렸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물론 그게 정확한 요인은 아닐 수도 있고 여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어디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제가 출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FOMC가 50BP 올리는 거를 야심찬 계획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야심찬 계획이요? 그러니까 50BP 올릴 수 없다 아 올릴 수 없다는 거 올리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니까 금리 채권 시장에서는 이걸 진짜 50BP 올릴 거라고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SDP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GDP 성장률을 0.4에서 1%로 급격하게 올렸는데 내년 2024년, 2025년 보면 금리 GDP 성장률을 다 내렸어요 그런데 장기 성장률 전망 보면 이게 1.8이거든요 그런데 그 1.8보다 내년과 내후년의 전망이 1.8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재 성장률 같은 느낌 나는 거 그 1.8보다 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는데 내년과 내후년에는 GDP 성장률이 좀 낮아진다고 보면 그러면 10년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FOMC 이후에 이틀 연속 10년물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경기는 일단 떨어지는 게 멈췄고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게 유지되고 있고 금리는 하락했다 이 조합이면 이번에도 주가가 일단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전망이에요? 아니면 결과에 대한 분석이신 거예요? 결과에 대한 분석이죠 그러니까 전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올랐냐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거죠 그렇죠 경기, 실적, 금리 세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좀 많이 오른 감은 있는데 이상하진 않다 흐름 자체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경기, 물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많은 이런 수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증시를 움직이는 하루하루의 요인이 아니라 좀 롱텀하게 봤을 때 정말 그 증시의 가격을 움직이는 건 어떤 걸까 개별 기업이 아니라 좀 멀리서 숲을 봤을 때 이 증시가 대세 상승, 대세 하락, 박수권 이런 거를 만드는 요인이 어떤 걸까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요 복잡한 수식은 아니고요 이 증시를 움직이는 주요 요인으로 몇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증시를 움직이는 건 경기, 실적, 금리, 물가 이게 주된 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를 움직이는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분모의 경기와 실적이 있고요 분자의 금리와 물가가 있는 거예요 분모의 금리와 물가가 있는 거예요? 분모의 금리와 물가 이과세요, 문과세요? 문과요 문과시죠? 인정합니다 분자의 경기와 실적이 구성이 된다고 보는 건데 이거는 그런 거죠 보통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현재의 어떤 자산의 가격 이게 기본적인 어떤 자산 가격을 이루는 요인이니까 증시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아까 정리해드린 대로 경기의 하락은 좀 멈췄고 이게 좀 떨어지는 게 좀 멈췄고요 경기가 일단 실적은 일단은 상승하고 있고 또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죠 현재는 그리고 금리는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물가는 지금 다 보고 계시지만 어쨌든 서서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면 분모는 분모는 잠깐만요 제가 이걸 또 거꾸로 썼구나 분모는 잠깐만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경기랑 실적이 올라가고 금리랑 물가가 내려가니까 증시는 상승하는 게 맞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한 짓을 걸어서 갑자기 태클이 들어오는 솔직히 태클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을 하셨으니까 제가 분모 문제를 수정해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럼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전망이에요? 현재의 상태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재라고 말씀드린 거고 전망은 이게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금리와 물가라는 게 예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은 지금 좋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는 지금처럼 올라오는 속도보다는 저는 죽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다 경기는 지금과 같은 수준이 유지되는 게 오래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가 우리의 바람대로 대세 상승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증시에 대해서 제가 보는 기준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다음으로는 증시가 요새 워낙 핫하는 상황에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는 것들 빅테크나 이런 종목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부터 먼저 보여드려야겠구나 화면 보여주시면 아까 정리해드린 그 모습들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제 움직임 같은 경우는 테크뿐만이 아니라 여타 테크 이외의 종목들까지도 다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와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눈에 띄게 3% 이상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목표가 상향이 있었고요 목표가 상향은 주요 요인으로는 AI, 그러니까 채집이키나 이런 거에 대한 사업 규모가 매년 100억 달러가 전망이 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목표가를 올리면서 주가가 상승해졌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 테크들 종목들도 올라갈 때 조금 쉬어가기는 했는데 어떤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 제가 중간에 좀 끊겼는데 다시 이어서 가면 이렇게 테크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 이렇게 좀 많이 쏠리니까 이게 쏠려 있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이거 쏠려 있다가 이게 한 번 또 확 풀어지면 그럼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거에다가 예를 들면 이 온기가 좀 퍼져줘야 진짜 증시가 강세로 가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뭐가 맞을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서 나름대로 정리를 그러면 이 소수 종목에 대해서 올라갈 때 주가가 어떻게 되더라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S&P500 기업이 연초 대비 오른 거는 얼마 안 되는데 그중에 빅테크 7개? 빅테크 7개 기업만 놓고 보면 거의 50에서 7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빅테크의 쏠림 현상이 있었을 때 그러면 너무 많이 쏠렸으니까 너무 많이 쏠렸으니까 그럼 이게 시장이 정상화될 때 빅테크가 내리면서 정상화되냐 아니면 빅테크 올라온 건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따라 올라오면서 정상화되냐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둘 다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 자료를 준비한 주된 요인은 몇몇 종목들만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나면 주가가 폭망하더라 소위 말해서 그걸 어떻게 보는지 많이 우려들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일까 그걸 보는 건데 아까 앙커님 언급하시긴 하셨지만 소수 종목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오른 거는 사실이고요 보시면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이 종목들이 연초 대비해서 47% 올랐고 S&P는 플러스 13% 그리고 이 위에 있는 5개 종목 빼고 나머지 495개가 플러스 5% 이 정도였으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런 차트들이 회자가 되는 건데 보시면 이 차트는 1990년부터 이 나스닥이 미국의 스몰캡 그러니까 러셀 2000지수보다 더 셌느냐 이런 부분을 좀 나타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선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 이 나스닥 종목 100개 종목들 이것들은 아주 강했는데 그 이외에 더 훨씬 많은 2000개의 기업들 얘들은 좀 저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가 여기예요 여기인데 지금처럼 높았을 때가 닷컴버블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되게 덜컥 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시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석이 맞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많이들 기억하시는 게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까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올 때 한국 증시의 경우에 그때 자동차, 화학, 정유, 차화정, 7공주 이런 거 많았거든요 전차군단 그런 종목들이 아주 증시를 이끌고 올라가면서 그 당시 떠올려보면 그때 그거 안 사면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 당시가 떠올려보면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 한번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꺼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수 종목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꺼림칙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땠을까 이거를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화면은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소수 종목이 주가를 이끌고 났을 때 증시의 흐름은 어땠는지 이걸 분석을 해본 건데 일단 198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인데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선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금처럼 몇몇 종목들에 의해서 증시가 올랐을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인데 닷컴버블 이후에 가장 소수 종목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심지어 코로나 때 그때도 우리 아픽테크 종목들이 아주 대단했잖아요 그때보다도 지금 더 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유독 많이 내려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거를 한 9차례로 좀 보고 있어요 지금처럼 쏠림 현상이 극대화됐을 때 이거를 이제 9차례를 일단 시점을 잡아놓고 그 시점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차트가 다음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선은 이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요게 소수 종목의 이제 쏠림 현상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때가 그리고 여기 X축에 있는 거는 이제 뭐 그 쏠림 현상이 시작되고 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런 식이에요 시간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 요 위에 있는 거는 S&P500의 그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이 3개가 있는데 여기 좀 옅은 하늘색으로 돼 있는 거 요게 쏠림 현상이 있었던 그 9차례 있죠 그 9차례의 S&P500 흐름을 이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다가 쭉 밀렸다면 이 차트의 모양이 이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이 이렇게 좀 내려갔겠죠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소수 종목이 이끌고 나서 주가가 빠진다면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이 좀 떨어질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 값으로 봐도 뭐 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주황색 선 요거는 이제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이고 요렇게 좀 점선으로 돼 있는 거는 골드마삭스가 이제 전망하는 향후 흐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걸 딱 보니까 사실 소수 종목이 이끈다고 항상 폭락하는 것은 아니더라가 아니라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소수 종목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상승했던 적이 더 많더라네요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더 많은 거죠 평균이 그런 거니까 9차례 중에 근데 여기 이 자료가 어쨌든 증시가 올라가더라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골드마삭스도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한번 이때부터 이렇게 좀 소수 종목으로 좀 쏠림 현상이 이렇게 막 극대화되기 시작을 하고 나서 주가가 그때부터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2, 3개월 정도는 횡보하는 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한 번 좀 쉰다는 거죠 한 번 쉬고 나서 즉 주가가 결국은 올라가는데 한 1년 정도 텀을 봤을 때 정확하게 수치가 그때 당시 레포트에 나오지가 않아서 여기 그냥 제가 이쪽 위치한 거를 보고 수치를 든 건데 9번의 역사로 봤을 때 쏠림 현상이 좀 있어도 1년 후에 평균적으로는 S&P 500이 8에서 한 10% 상승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이것만 보시면 또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아 그럼 소수 종목이 쏠림 현상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S&P 500의 역사적인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보통 8에서 한 10%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제가 올드만삭스에서 말한 1년 후에 8에서 10%라는 게 꼭 쏠림 현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냥 원래 올라가던 거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많이 올랐던 건 어떻게 됐어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그게 궁금하시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그러면 이 소수 종목 쏠렸던 종목들 얘네들의 흐름은 어땠을까 이거를 이제 분석한 것도 있는데 이제 이 화면인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 가운데 좌측에 점선이 있고요 이때가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딱 잡고 그리고 나서 쏠려 있었던 종목들의 수익률을 나타낸 거예요 9차례 그거를 평균을 지어서 이제 나타낸 건데 여기 이것도 이제 대충 흐름을 보시면 한 2, 3개월 정도는 좀 더 오릅니다 일단 더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하락을 해요 근데 이 서서히 하락한다는 게 주가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쏠려 있었던 종목 대비 그 엿 그러니까 안 쏠렸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수익률을 이제 상대 비교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쏠려 있었던 종목들은 좀 더 오르고 더 올랐는데 안 쏠려 있었던 종목들이 더 오르면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하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다 같이 올라가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이 그래프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는 이제 그 쏠려 있었던 그 몇몇 종목들은 어쨌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쏠려 있지 않았던 종목들에 비해서 좀 힘을 잇는 경향은 있더라 결국 되게 긴 이야기가 진행이 됐지만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형님 가더니 아우 가더라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증시가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조금 움직임을 좀 보였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냥 이것도 참고만 하시고요 아까 골드만삭스에서 나타낸 그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쏠려 있었던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안 쏠려 있던 종목들이 그럼 이제 앞으로 힘을 낸다고 이번에도 반복된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그럼 어떤 게 오를 수가 있을까 업종들 중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이시는 표는 각 S&P500의 각 업종별로의 최근 6개월간 주가 그다음에 6개월간 EPS 변동폭 이거는 이제 6개월간 애널리스트들이 그 해당 업종의 실적을 어떻게 추정했느냐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12개월 선행 PER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PER 싸냐 비싸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 아까 보시면 S&P500이 6개월간 9.4% 그다음에 EPS 변동폭 실적이 늘어난다고 보는 건 2.64% 올려잡았고 S&P500의 PER은 18.9배거든요 그런데 5개 종목의 평균은 이거 보시는 것처럼 실적도 좋기는 했는데 6개월간 주가는 훨씬 많이 오른 감이 있는 거죠 PER도 꽤 높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5개 종목이 제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이거를 평균을 낸 거거든요 이 종목들이 보통 IT 쪽이니까 IT 업종 말고 다른 종목들 중에서 올라온다면 같이 아우가 따라갈 때 어떤 게 따라갈 확률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실적이 있다는 게 좀 괜찮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PER이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한 업종 이걸 골라볼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업종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산업재 같은 경우는 보면 6개월이 한 3% 올랐고요 S&P500보다 평균 더 낮았고 그다음에 EPS 변동폭은 4.64% 올랐으니까 S&P500보다도 좀 더 많이 올랐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한 13배 정도니까 평균 대비해서 좀 많이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으로 또 꼽을 수가 있는 게 필수 소비재인데 필수 소비재는 주가는 마이너스 3.5 그다음에 EPS 변동폭은 4.54% 올랐고 PER은 산업재보다는 다소 좀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17배 정도니까 이게 꼭 이런 조합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만 키 맞추기를 맞추기 나온다고 하면 여타 종목보다는 이 업종들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산업재는 동의하는데 필수 소비재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요새 좀 며칠째는 좀 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필수 소비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를 좀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경기가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FMC에서도 이제 GDP 성장률을 0.4에서 1%로 높였다는 건 일단 경기는 더 좋아질 걸로 FMC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런 가운데 필수 소비재가 지금 좀 덜 올랐다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산업재는 저는 좀 동의가 되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고 뭐 이게 맞는지는 뭐 지나봐야 알죠 지나봐야 알겠죠 네 또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거의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조금만 빨리 속도를 내볼까요 네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골드마삭스 외에 바클레이즈 은행에서도 비슷한 툴로 또 지금 소수 종목이 쏠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여기는 이제 2000년하고 현재를 2000년하고 2020년 그 상황을 한번 돌이켜본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보시면은 이때도 소수 종목에 의해서 아까 차트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수 종목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 쭉쭉 밀렸거든요 이건 다 아시겠지만 결국 법으로 이제 붕괴가 되면서 주가는 이제 크게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 모두들 기억하시는 이제 코로나 당시를 보면 여기 보시면 코로나 당시 때도 이제 아마존을 비롯한 이 빅테크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의해서 주가가 쭉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증시가 조금 쉬었다가요 이런 이런 이 기간 동안 좀 쉬었는데 이때 이제 온기가 돌기 시작을 하고요 여타 종목들 빅테크가 아닌 다른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오면서 주가가 이제 쭉 올라갔던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좀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온기가 퍼지고 증시는 전반적으로 올랐던 이런 식이었는데 박클레이즈에서는 지금의 상황은 2020년과 유사하다 이렇게 좀 평가는 해요 2000년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닷컴 버블이었지만 실적이 좀 보이지 않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골드만삭스는 역사적인 사례 이제 9차례 좀 분석을 했더니 결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결론은 평균적으로는 결국 소수 종목에 쏠려있던 게 온기가 퍼지고 증시는 오르더라 이거고 두 번째는 단 한 2, 3개월 정도는 횡보를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주도주가 아니었던 거에 비해서 좀 언더 퍼포먼을 하더라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 박클레이즈는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골드만삭스가 아까 2, 3개월 정도는 횡보할 수도 있어 라고 이제 통계를 낸 거잖아요 여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버렷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많이들 찾아보시기도 하고 참고들 하시는 건데 CNN의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라고 해서 위로 올라오면 투자 심리액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뜻이고 내려오면 좀 공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가 여기예요 현재가 여기인데 최근 한 1년 정도 보면 꽤 높은 수준인 거죠 이 높은 수준인데 이거를 증시랑 좀 비교를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닌데 최근 구간에서는 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 심리가 좀 높았었던 구간 이때 이제 위에 있는 건 S&P500이고 밑에 있는 건 코스피 지수거든요 조금 이제 심리가 좀 높았었을 때는 좀 고점을 이뤘었던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현재가 여기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좀 유념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꼭 하락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상승했던 케이스가 과거에 훨씬 더 많았다 다만 지금 좀 급하게 올라온 경향도 있고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 시장 조정은 좀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크게 틀리진 않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박성우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